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자꾸 탄핵 관련된 유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야당이 탄핵을 소추해서 발의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공백이 있는데 저희가 탄핵을 소추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때 사의를 표하고 바로 정치권으로 뛰어들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핵을 떳떳하게 받겠다라는 워딩도 하고 현재 자체는 종로다 하고 얘기 나오는 것 자체는 그만큼 한동훈 장관의 유상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여당에서 그렇고 야당도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벌써부터 그렇게 달아오른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가는 것을 군불떼는 것 한동훈 종로 출마설 여당 수도권 간판 카드로 거론입니다. 한동훈 장관, 그동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초, 고향인 강, 당원 등등에서 계속 출마 얘기가 나오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로입니다. 정치 1번지라고 얘기를 하죠. 종로가 새로운 출마 지역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번에는 약간 지도부에서 종로 얘기가 먼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종로 출마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애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총선이 내년 4월이긴 하지만 종로 출마도 중요하지만 결국 총선이 나가냐 나가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수도권에서 과연 몇 석이나 차지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현재 상태는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선을 이끌어갈 인물이 필요한데 아마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당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파괴력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종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전에도 종로를 거쳐서 대통령 되신 분도 있고 또 국지국지 하신 분들이 거의 종로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로의 특징은 굉장히 접전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보터라고 하는 중도층의 어떤 민심에 가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종로 출마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또 간판이라고 해서 만약에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면 선거에 있어서 어떤 전체의 선거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나 그런 것을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례대표 한 중간 정도 넣어놓고 전국 선거 다니면서 유세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자체는 종로다 하고 얘기 나오는 것 자체는 그만큼 한동훈 장관의 유상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여당에서 그렇고 야당도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벌써부터 저렇게 달아오른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가는 것을 어떻게 군불대는 것, 그러한 전초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종로 얘기가 나오는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얘기 안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랑 얘기를 하는데 한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보죠. 한 장관하고 나눈 여러 대화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제는 갚아야 될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의원님도. 저도 그래서 정치하는 거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딱 이거 하나다. 하는 말이 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제 갚아야 할 시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라고 조정훈 의원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울림이 있었다라고 조 의원도 지금 얘기를 했어요. 김승원 의원님, 이건 저희 오늘 키워드가 출마할 결심이죠. 출마할 결심 쓴 겁니까?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의 언행을 보면 출마할 결심이 확실히 쓴 건 같습니다. 국가매사의 태도라든가 그걸 보면 느낌이 오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자꾸 탄핵 관련된 유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야당이 탄핵을 소추해서 발의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공백이 있는데 저희가 탄핵을 소추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때 사의를 표하고 바로 정치권으로 뛰어들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핵을 떳떳하게 받겠다라는 워딩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탄핵은 지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거나 혹은 내리막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정보 권리단 인사정보, 그러니까 인사 검증에 실패를 많이 했다. 김행 장관이라든가 신원식 장관이라든가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금 고착상태 혹은 난항에 빠져 있다.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완전히 반전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에 대한 국회의 무시, 태도가 중도층에서 지금 좀 외면받고 있다. 외연 확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 있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는가. 그 사이에 출마를 하고 떳떳하게 정치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워딩화 준비는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정호 의원이 저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결심을 쓴 거는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할지 저도 좀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좀 정치권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시기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또 의원님, 김호 의원님 말씀이셨는데 지금 일단 종로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종로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 한 분은 썩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도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종로 출마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당무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종로를 그냥 여러 가지 지금 과정이 필요한데 다이렉트로 이름 석자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저는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로에 가든 어디든 가든 한 3년이고 한 4년이고 지역에서 그 지역민과 눈높이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그래야지 갑자기 내려가서 뭘 하겠다 이름 한 가지만 가지고 누구 이름을 팔고 이런 선거는 우리가 과거의 선거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문표 의원님이셨죠. 홍석준 의원님. 일단 종로에 한 장반이 연이 없고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지역적으로 좀 한 게 없는데 지역민을 하고 접촉 스킨십이 없었는데 그냥 종로 출마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는 취지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문표 의원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시죠. 사실 정치의 수혜자, 수요자는 주민들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과연 물론 정치라든지 명망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어떤 그런 걸 한다면 갑자기 연고도 없고 하신 분이 갑자기 떨어지는 건 좀 의아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명망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그 지역에 좀 이렇게 돌면서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어떤 소통, 접촉을 좀 늘려야 되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어디에 출마하더라도 너무 총선 임박해서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종로라는 지역은 또 역대 종로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연하, 야하, 아니면 저희 쪽이나 국민의당이나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명망가 대선 주작급이군요. 대선 주작급이 같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에 연구가 있는 분은 거의 없고 오히려 종로에 있던 선거가 수도권 선거에 있던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명망가형인 대선 주작급이 같기 때문에 종로는 또 다른 지역하고는 좀 특수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단 한 가지 지금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다른 어떤 저희가 지금 외부에서도 많이 지금 수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간이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도 결코 시간이 많이 남은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로에 간다고 해도 일단 촉박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나와서 지역민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돌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도 또 말씀 주셨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홍민표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건 맞아요. 3, 4년 가서 눈도 맞추고 지역활동하고 봉사활동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건 일반적으로 지방에 해당되는 얘기죠. 지방은 더군다나 지역 주민들이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서 사실 활동하다 하는 게 맞지만 또 낙하선으로 가는 건 또 맞지 않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로라는 곳이 상징성이 있는 곳이고요. 또 이제까지 보면 당에서 대표지인물이 나와서 어쩌면 거기서 혈투를 벌인 곳이거든요. 그런데 한두 분장은 지금부터 3년, 4년 동안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고 지역민들이 눈높이 맞춰서 지금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전국적이고 뭔가 지명도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보면 출마를 해서 당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 종로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김광석 변호사님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서 또 말씀하실 때는 그런데 종로로 나오는 것보다는 비례를 받아서 나오는 게 전국 선거를 좀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원규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비례로 나와서 좀 아슬아슬한 번호를 받아서 저를 국회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전국을 돌면서 마이크 잡고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는 게 더 국민의힘 입장에서 효과적인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는 정치력이 일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대위원장이라든지 그런 전국 선거를 이끄는 어떤 노하우가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로라는 상징적 지역에서 출마를 하게 되면 저 신문 기사에는 낙선 때 나락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도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 자체가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낙선한다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은 그렇지만 험지나 아니면 어려운 싸움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로출만은 탁월한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저번에 서병수 의원님도 그렇고 이번에 지금 아까 홍 의원님도 그렇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 약간 용산과의 거리 두기가 조금 느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사들이 갑자기 국민의힘 안으로 지금 3, 4년 동안 텃밭을 다져온 의원들의 어떤 정치력이 있는데 그런 정치력을 조금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스킵 그냥 사라지게 하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 무혈 집성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견제구를 날리는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용산과 기존 국힘의 어떤 약간 보이자는 신경전의 연장선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그것도 사실 좀 재미있는 포인트일 수 있겠네요. 지금 한동훈 장관 어쨌거나 여기저기 자꾸 나오라는 데가 많아요. 비례로 나오는 방법도 있고요. 종로 얘기도 있고요. 서초 얘기도 있고요. 여기저기 여기 나오는 거 아니야 저기 나오는 거 아니야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켠에선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조추송 조국 추미애 송영길 출마설에 벌벌 떠는 민주당이란 기사입니다.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 세 사람 세 사람이 출마할까 봐 나올까 봐 민주당이 걱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김승원 의원님 지금 뭐 벌벌 떤다는 거는 지금 이 조선일보가 약간 제목으로 뽑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나오는 게 반갑지 않은 건 맞긴 합니까?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은 윤석열 정부 전반부에 대한 심판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구도가 되어야 되는데 만일 조추송 세 분이 나오면 그런 구도가 흐트러질 그런 염려가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저도 일부 동의는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까지 지금 예측하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정권 심판을 내세우고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약간 프레임이 좀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 세 분이 출마를 할 경우에 지금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해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 자체가 이렇게 정신줄을 놔버렸다 하는 것이 되게 허허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스탠스 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실 겁니까? 해야 되는데요. 또 지지자들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민주당이 좀 정신 차리면 저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면 저에게도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 좀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면 저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원규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게 조금 좀 씁쓸함이 좀 있습니다. 너무 강성 지지층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강성 지지층을 힘에 얻으려는 그런 발언들을 좀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추미애 전 대표는 사실 민주당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아까 그 신문 기사에서 벌벌 떠는 거는 좀 선택적이라고 봐야 돼요. 송영길 전 대표가 움직이는 거는 민주당에서 분명히 견제를 해야 됩니다. 이분은 지금 자금법의 위반에 걸려있는 분이잖아요. 세 명 중에서도 좀 결이 다르다. 송영길 전 의원은 사실 경계를 해야 되고 이분은 어떻게든지 민주당 안에서 가라앉히는 워딩 그리고 가라앉히는 조율이 필요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쓰임새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쓰임새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범진보세력으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비례위성정당과 같은 그런 개념을 출범시켜서 합류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전 대표가 죄송한 말인데 문제가 된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여전히 그래도 강성 지지층 이 강성이라는 게 부정적 표현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온건하고 견고하게 떠받치는 지지층이거든요. 그 지지층을 잘 활용하면서도 추미애 전 장관의 메시지를 좀 관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당 지도부의 이제 통합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의 통합의 역할이 어떤 이 추미애 전 장관의 메시지를 잘 관리하는 데까지 좀 잇따라는 어려운 역할을 지금 당 지도부가 맡고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지금 나한테 기회 안 주면 니네 후회해라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 지도부가 이거를 관리를 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